오징어 게임. 지금 우리 학교는을 통해 국내외로 이름을 알린 배우 이유미가 주연 소식을 전했다. 이유미는 힘센 여자 도봉순의 후속작인 힘센 여자 강남순의 주인공으로 캐스팅됐다. 또한 김정은, 이유미, 김혜숙, 옹성우, 변우석의 합류로 캐스팅을 확정하며 독보적인 라인업을 완성했다. 힘센 여자 강남순은 강남에 사는 힘센 세 모녀의 이야기를 그린 코믹 여성 히어로물이다. 도봉순과 같은 유전자를 가진 육총 강남순과 그의 어머니, 외할머니의 이야기가 펼쳐질 예정이다. 전작인 힘센 여자 도봉순이 최고 시청률 9.7%를 기록하며 당시 jtbc 드라마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만큼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1994년생인 이유미는 드라마 오징어게임, 지금 우리 학교는에서 연이어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며 이름을 알렸다. 드라마 힘센 여자 강남순은 올여름 촬영을 시작해 내년 상반기 방영 예정이다.